도둑둑 그 사람은 명기 뭐였어? 명기가 우리한테 저거 가자 저거 가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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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여성 예 하영스 와봤어 알바다 알바다 어 그때 그 펭크 선천하고 그 나 이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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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털어놨는데 잘 보고 해 아 좀 치아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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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보라고 뭐 니 다 찍혔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줘 응 5 다행히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